짝딱 붙어가지고 지금 하려고 자 5분 스타트! 5분 동안 자 천천히 가도 돼요? 아 이게 좀 강하게 걸으셔야 된대요 파워 워킹으로다가 파워 워킹 지금 나영씨와 백가씨가 제일 잘하고 있어요 아 좋아요 나영씨 네? 지금 본인 발가락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묶은데 느낌 어때요? 그게 아니라 긴장감이 있어요 묶은 쪽이 묶은 쪽에 오 2 1 다였습니다 바로 땡씨를 떠주세요 자 먼저 우리 시청자 대표 기존의 78.5였습니다 76 76 78.5에서 76 2.5cm가 저로 2.5cm가 자 최고의 정성을 보여줬던 김나영 65였거든요 김나영 61이야 60에 와 그 얇은 게 4cm 그 얇은 허리가 더 줄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까? 저도 지금 보고 많이 놀랐는데요 원래 엄지랑 두 번째 발가락 사이로 이렇게 체중이 지나가면서 걷게 됩니다 근데 이 패턴을 바꿔버리니까 몸이 상당히 불안정해지고 상대적으로 몸을 받쳐줘야 되는 허리라든지 복부 근육들이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5분 동안에 그래서 그 근육들이 다시 안쪽에 있는 내장들을 잡아주면서 일시적으로 허리가 확 긴장하면서 허리 사이즈가 줄어들 수가 있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불구하고 요요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이런 방법만으로는 저는 이제 유지를 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방법을 이제 찾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짬짬이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운동을 제가 또 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직장에서 흔히 앉아있는 의자랑 펜만 있으면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디에 효과적인 운동입니까? 종아리죠? 종아리? 그렇죠 종아리도 갑니까? 네 종아리 이제 라인도 가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펜을 이렇게 발가락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구나 네 이거 힘을 주시고 한쪽 발로만 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우 그 다음에 펴주고 와 야 이거 힘들다 업 시켜주고 시가 날 수 있다 시가 날 수 있다 그럼 고향이 불러야죠? 들어가려고 그러지 물었어요 루나 물었어요 됐다 안 들어간다 올려야 돼요 이것도 힘들겠다 허리 뒤로 붙이시고 그렇죠 두세요 다리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쭉 펴주시고 그다음에 쭉 오 밑줄이 하나? 완전히 깎여있어요 발가락으로 발가락으로 어떻게 이렇게 힘이 들어가지? 어머머 누가 이렇게 손이에요? 누가 이렇게 잡네 펜잡은 줄 알겠어요 펜잡은 줄 알겠어요 이렇게 10회 정도 하시면 10회 자 그러면 이제 셀리양 코너 속에 작은 코너 선리도 할 수 있어요? 종아리 힘이 어 잡았다 제발 제발 까주세요 시작 올려야 돼요 올려요 하나 어떻게 올려요? 당기라 당기라고 하나 당겨요 아니 2단계로 가지 말고 여보세요 아니 2단계로 가지 말고 여보세요 뭐하는 거야? 얼굴이 아니 깍꿍깍꿍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하면 시선을 보면 깍꿍깍꿍 하지 말고 자 이거는 자꾸 이렇게 딱 그렇지 하나 시작 하나 둘 둘 둘 둘 셋 다 왔어 두 분 남았어 두 분 남았어 더 올려야 돼 올려야 돼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체리 씨도 어떤 본인만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체리 씨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어떤 기술 없습니까? 있어요 뭡니까? 저희는 대기 시간이 길잖아요 아 대기실에서? 네 그때 이 비닐봉지 하나만으로 돈 안 드리고 쉽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공개해 주세요 콩소한 놀이 같은 대단한데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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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버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놀 수도 있는 거예요 재미도 있네 네 네 이렇게 다리를 펴고 해도 돼요 다리를 펴고도 되고 네 이렇게요 재기재기 아 이크의 크 네 아니지 다르지 다른 분위기 안쪽 분위기니까 이렇게 해서 몇 개까지 잡았어요 우와 한 30분 정도 한 10분 한번 보여 봐봐요 얼마나 오래 하는지 시작 하나 두 글루 자 SBS 방송 토요일 주말 예능 네 설리가 봉지를 찹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니까 무릎 차고 끼고 차고 재기 차고 그러면 되겠네요 자 우리 엠버의 시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버 엠버는 잘해요 엠버는 잘하겠는데 하하하하 해나리 돌아 하하하하 하하하하